아 아 아 아 아 아 아무 이름 같은 거 정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밀어볼게 아 아 아 뭐지 안정해 아 아 아 한번 해봐 광고 들어와 이렇게 야 너리 진대 어 이런거는 그냥 이런 데서 어필해야지 어떻게 한다고 봐봐 아 잠깐만 아 오빠 좋아하는데 우리 우리 하길래 아 내가 좋아하는데 하길래 하길래 아 이거 보여줘 이거 보여줘 이거 보여줘 소름 돋아 계속하게 돼 충족적이야 어때? 왕관 같아? 아 이건 내가 너무 힘들다 아 차가워 약간 나 요리하고 있는 것 같아 나를 언니가 계란이에요? 모랭 모랭이래 모랭? 모랭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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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ô 내 이 새끄리 내가 세십자 해봐 tinham 말 dessa 하나 둘 셋 제가 맨날 하던 사람들이 모아서 하더라고요. 이거 텔레톱인데 뭐야? 근데 공간 있지 않을까요? 공간 좋아. 한 번 하자마자. 이 게으른 새 황ımız. 이 거기는 뭐하냐고 나만 해도 살피는 거 없겠어요. 이거 봐. 이 게으른 체크의 국내 소장입니다. 신혼! была, 쟤 왜 저래? 쟤 완전 빨라! 한 번 더 주는 것 같아요. 책에다 간다 나. 거짓가서 나나 저기부라 1, 2, 3, 4 띠토산야, 띠토 를 뛰어냐는가 총빵, 총빵, 성년 띠를 뛰어냐는가 우와 아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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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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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다 여기야 나 얘가 틀었어요 아니야 얘가 틀었어 왜냐면 얘가 이걸 해야되는데 방향이 안주면 옷 더럽게 한다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오빠 키도 작으면서 반면 쓰지마요 키도 작으면서요 장난이 이쁘면 다녀 나 이뻐도 다야 초딩이 더 맛있네요 어른의 맛이랄까? 초딩 언니도 초딩이 이만이름이면서 진짜 맛있어 작은 아트 중간 아트 큰 아트 제인야 너무 이뻐 제인야 너무 이뻐 제인야 너무 이뻐 빨리 제인야 여기 한글만 남아 무슨 소리죠? 마늘 넣어달래요 이거 아세요? 마늘 넣어달래요 지수 언니가 야 또 니콘이 일일일식 치킨으로 일일일식 이 맛 똑같아 감사합니다 엄마 그냥 맞았어 아니야 엄마 그리고 네? 야 그러고 어? 핵소금 대신 하는 거 어때? 근데 이미 아 다 돼요? 근데 그런 퓨전이 아니잖아 이사야 콩냄크 가루를 넣어보는 거 어때? 근데 약간 고등어가 싸서 그냥 몇끼를 좀 넣기 무시하시면 돼요 뭐지?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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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숟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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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난 이거 할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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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아, 실제로 맹이 이쁘시네요. 만들 순 없다고 생각해. 진짜요? 언니, 진짜요? 언니,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는지? 아니, 아까 그거야. 너무 이쁜데? 빈바요리. 근데 이것도 좋은데요? 아니, 아까 그거야. 근데 이것도 좋은데요? 아니, 아까 그거야. 으으으으으으으으 저는 확실히 고백할게요. 저는 확실히 고백할게요. 나는 닭꼬치 먹고 싶어. 닭꼬치 먹고 싶어. 아니, 그게 무슨 고백이야. 닭꼬치 가서 먹고 싶다. 닭꼬치 닭꼬치 닭꼬치를 먹어야 하는데 닭꼬치를 안 팔아. 아, 이거 무거워. 아, 정말. 어, 뭐야, 어떡해. 어, 뭐야, 어떡해. 아, 죽어. 이런 건데? 예쁘다. 잘 어울리는데? 뷰티 간 거 같네. 뷰티 아니고 액세서리 간 거 같네. 아, 야. 아, 야. 안녕, 안녕. 나는 지수야. 활륜가스 먹었더니 이렇게 됐지. 잘 가. 아, 야. 아, 우와. 뭐? 누가 원래 이랬나? 받고 싶어. 아니, 난 프런치를 미리 봤으면 나 알 수 있어. 쥬민 쥬민. 진짜예요, 제가. 제가 흔지 마, 어머. 엄마 플래시 안 틀었어. 지 마음이야. 네 마음이야. 바나나 림밤. 이거 다섯 개 사서 채영이 해주고 사람들 나눠줬어요, 내가. 뭐야. 15만 같지 않아? 아, 막 이돌아, 막 이돌아. 아, 막 이돌아. 아, 오. 아, 오. 천장이야. 난 이제 천장이라고. 아, 오. 오케이. 어? 아, 앞머리 이거 진짜 문제네. 앞머리 너무 문젠데? 이걸 들고 다녀야 되잖아. 어? 또 죽었어, 이것도. 스탠프 때. 보통 여기는 끝나거든. 여기가 왔어. 밥도 들어가서 그런 걸 다자. 디저ли 너무 많이 힘들어. 근데 절대 너무 무서워. abuse سے 그 영양의 있는 이홍 가지가 너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런 거 하루 종일 있고 싶어. 알겠습니다. 너무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